부동산 규제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완화가 될지 앞으로 집값을 좌우할 4.15 총선 각 당의 부동산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 각 당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영상을 총선이 끝난 다음에 보신다면 본인들이 약속했던 공약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큰 줄기로 각 당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계약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세 개 정당의 공약으로 비교했습니다. 먼저 미래 통합당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년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2년, 거기에다가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더해서 최대 4년을 보호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정의당은 더 나아가서 현재 2년을 3년으로 고치고 거기에다가 계약갱신청구권 2회를 더해서 최대 9년까지 보장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특과 실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규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하게 언급한 공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강력한 규제로 밀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미래 통합당은 지금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는 정반대되는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 완화하고 분야가 상한제 폐지하고 3기 신도시 개발도 전면 재검토하고 보유세도 조정하고 한마디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정의당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쪽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세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인상하고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1세대 2주택 그 이상은 갖지 못하게 하고 반의 반값 아파트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공약들을 보면 역시 각 당의 컨셉과 색깔에 맞는 공약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청년 신혼주택 10만 호 공급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주택도 공급하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동주거 형식의 지원주택도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미래통합당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정의당은 1인 월세 고주 청년에 대해서 일정 요건이 되면 월 20만 원 주거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주거복지에 있어서는 세계당이 취약계층이나 부동산에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대출 한도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큰 틀에 있어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줄기로 세계정당의 부동산 공약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 각 당의 세부적인 부동산 공약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공약들이 나중에 정말 지켜질지는 모르잖아요. 약속을 지킬지.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들만 언급을 했고요. 대신에 제 블로그에 세부적인 내용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당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단점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참 아쉬운 게 많은데 그 단점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기에는 이 영상을 올라가는 날짜가 총선 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날까 봐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총퉁을 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자만감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잡고자 했던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긴 했습니다만 정책의 최종 목적인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은 서민들이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정책이 필요했었는데 빠진 게 좀 아쉽고요.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데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규제 완화 부작용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집을 갖게 됩니다.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 집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정의당은 무게중심이 어느 한 계층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물론 서민의 주거 안정 좋습니다만 국민이 서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라는 건 항상 모든 계층에서 어떤 손해범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좀 무게중심을 골고루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세 당의 각각 아쉬운 부분은 다른 당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이 세 당의 공약을 잘 섞으면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오는데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개 당이 워낙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다른 당의 어떤 공약들을 참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사실 정책은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공약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 제가 언급한 공약들 한 번 더 참고하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